자 그럼 먼저 미세먼지 관련한 한중 외교 갈등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 언론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부풀려 보도했다는 이런 중국의 항의에 대해서 조명래 환경무장관이 별다른 반박과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세먼지 영향을 시인했다 이렇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리간재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중국발 미세먼지를 과대하게 보도하는 한국 언론 보도가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도될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조 장관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이므로 양측 과학자들이 협력하자고 답했을 뿐 별도의 반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촉구하고 당당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조 장관이 한국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기여분이 82%에 이른다는 말로 중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한중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직전 주중대사였던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중국을 찾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이 추거홍 주한중국대사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 친분이 두텁다며 직접 중국에 가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